힘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저희를 이끌어 가실 말씀을 저희가 기대하오니 이 시간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장 원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를 치료하신 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새 공관보금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새 복음서 모두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어떤 다른 치유사역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신이 행하신 마지막 치유사역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쳐주신 사람이 바로 가장 의지할 데가 없고 가장 불쌍한 처지였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장애인은 사람으로 전혀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 테레스는요 놀랍게도 장애아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또 플라톤도 모든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고대에는 이렇게 최고의 철학자들마저도 장애인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런 악한 존재로 여겨서 이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고문하고 사형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장애가 있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들을 멸치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존중하셨고요 특히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신 경우에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와 문화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장 큰 저주 또는 가장 큰 어떤 인간 세계 장벽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 장애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인간성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하는 영적 장애가 그분에게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서 걸어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니 마땅히 갈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길가에 앉아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주위를 끌고 동정이라도 얻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으니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 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 맹인이 지팡이도 없이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리저리 치이고 깨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고달픕니다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살다 보니 기운만 빠지고 또 걱정만 늘어나고 삶의 기쁨과 만족과 의욕이 없습니다 만약 인생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떠돌거나 휩쓸려 가기보다는 차라리 잠깐 길 옆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할지라도 아마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형편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 말 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장 큰 과제이자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새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노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저 단지 치유사역을 한 번 더 했다 그것 때문일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쫓아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너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치유사역을 한 번 더 하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맹인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시도록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서이기도 했고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에 마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그 주위가 갑자기 소란해지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금 참아주다가 도저히 못 참고 짜증을 내고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립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치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다이세 자손으로서 사람들의 우러름과 박수갈채만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참한 자에게까지도 섬기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증거입니다 나라가 버리고 사회가 버리고 가족이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짓밟는 하찮은 인간의 부르지 않는 소리를 직접 듣고 또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그의 겉옷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두 푼의 동전이라도 끌어모으는 도구였고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버려두고 예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이세 자손 예수를 만나기를 열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목적이요 또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진 것입니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위치가 좋은 곳에 괜찮은 집 한 채를 장만하는 것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욕구와 욕망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누군가를 보고 부럽고 시샘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또 원하는 곳으로 빨리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요동치면서 누군가처럼 로켓을 타고 저 높이 슝 하고 올라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하게 시간 동안에 깊이 몰두하다가도 문득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였나 내가 바라던 삶이 결국 이런 것이었나 하며 허탈하게 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얻었다 할지라도 삶의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나고 더 소중한 어떤 것들을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몰두하는 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조차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기력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오늘은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푸념한다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푸념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틈임없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목적의식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충돌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잘못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배대의 아들들에게 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물론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구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또 헤롯 왕은 자신 앞에서 춤을 춘 의붓 딸 살로메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주십시오 이것을 원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던 그 기회를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사망을 구하는지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지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디 메우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소경거지의 기약 없는 기다림도 많은 사람들부터 받았던 그 구박도 뛰어나 일어나 뛰어서 일어나 오면서 내버리고 온 자신의 제사 목록 1호도 다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다 보상되었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저희 가족이 세시사 성경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진도가 가장 빨라서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하를 다 잊고 여러 관계서를 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아들이 주의 한 말씀만 듣게 하시옵소서 어찌 저희 아들뿐이겠습니까 부의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모든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부이신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특별했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수많은 자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자기 길로 떠나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현하였다 가라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눈을 떠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게 된 그에게 세상의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신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것 누려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누리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 그분을 뒤따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된 이 축복 자체에 빠져드는 대신에 빛을 한 나를 외면치 않고 불러주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나거나 새로 부화된 동물들은 눈을 뜨고서 처음 보게 되는 누군가 물론 자신의 어미일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게 누구이든 그것을 자신의 부모로 여기고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을 각인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본능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에게도 지금 그런 각인효과가 생겨날 것일까요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은 그런 각인효과마저도 잃어버리고 금수맛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께는 가장 외롭고도 고독한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모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함께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또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한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는 이 소경거지가 여행길에 불쑥 끼어들어서 따라오는 것이 좀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함께하여 동행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만약 주님께서 너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모든 소원이 다 만족되었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최선의 대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정말 간절한 소리로 주님께 소리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 그분의 권한의 길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